지난해 에피소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바스터의 어떤 HMM에 대한 샘플입니다.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다 했던 내용들이죠.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값을 갱신하는 겁니다. 지금 X1에서부터 X2, X3, X4로 갱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X1이라고 하는 상태이고 이 값이 변경되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했었죠. 우리가 예전에 어떤 경우에 변경된다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화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고스트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일정 시간 단위별로 계속해서 셀들의 값들을 계산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변경 요인이고 두 번째는 센싱을 하는 거죠. 센싱을 하게 되면 센싱을 통해서 이렇게 값이 변경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니 순수가 바뀌었는데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자면은 센싱을 통해서 이렇게 값이 변경되고 값이 변경된 다음에 센싱을 재차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한 값이 변경되는 게 되죠.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조금 전에 봤던 그런 HMM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든 마르크 모델을 보면은 X1에서부터 이어지는데 이 이벤트는 지금 센싱입니다. 그러니까 X1이라고 하는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X2로 자동으로 변하고 그리고 센싱을 하면 E1을 통해서 또한 값이 변하게 되죠.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X1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X2가 된 상황에서 다시 센싱을 통해서 값이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X 변경이 또 가능하죠. 이때 이 이벤트의 종류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그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셀이 되고 그 주변에 확률 분포가 나오거나 노란색 셀이나 오렌지색이나 녹색 그린 셀이 되면서 주변 값의 확률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런 계산 과정이 그치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태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것이 마르크호프 모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센싱을 계속하고 함에 따라서 점점점점 더 고스트의 위치가 특정한 셀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weather 내용은 좀 그렇고 이 고스트 버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고스트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상기할 수도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리고 센싱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P of X라는 기본 X' 되어 있는데 X'보다는 X 그냥 이건 T-1입니다. X T-1이고 그리고 이거는 X라고 보시면 됩니다. T라고 보면 되지. T-1이 주어진 상황에서 X, T로 변하는 것 그것은 이것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죠. 초기 값은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기 값이 주어진 디폴트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죠.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런데 일단 센싱을 하게 되면 그때되면 말이 좀 달라지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 R, I, J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센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과 칼럼, 로와 칼럼의 I, J로 해서 센싱을 하게 되면 각 셀들의 값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X 상태가 있죠. T라고 할 수 있습니다. X, T. 이것이 X1이라고 하면 1이라고 하죠. X1인 상태에서 센싱을 통해서 각각의 셀들의 값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센싱이라고 보면 되고 위에 있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값이 달라지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개념을 Conditional Independence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이 X1에서 X2로 상이 변하죠. 스테이트가 변하게 되고 X1에서 E1을 통해서 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이 변하는 것은 이 센싱은 상으로 하지 않고 이벤트로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 스테이트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벤트로, 이벤트가 주어지는 거죠. 이벤트로 통해서 어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오렌지 색깔의 셀 테두리가 변하면서 주변의 색상을 우리가 금지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그냥 고려를 합시다. 추상적이죠. 상당히. 그렇게 해서 X1에서 X2, X3, X4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적 요소와 이벤트적 요소, 센싱에 의한 요소에 의해서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화살표의 방향입니다. 이 화살표를 보게 되면은 금방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죠. 떠오르는 게 뭐냐니까 이 부분만 보십시오. 삼각형. X1, X2, E1 이 세 개만 딱 보시면은 바로 그림이 그려지죠. 마르코프 바로 예전에 베이전에 탈 때도 이걸 좀 했었고 서로 간에 컨디셔널 디펜던스 그래프가 딱 나오잖아요. E1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X1이고 X2의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X1입니다. X1이 기본적인 프라엘이 되고 그리고 X2와 E1이 포스티어리드였는데 E1과 X2는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죠. X2의 모습과 그리고 E1의 모습 E1이 이벤트가 센싱이 나타내는 정보와 X2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X1을 알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는 X2와 E1은 서로 간에 인디펜던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의 정확한 정의죠. 마찬가지로 X3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X2와도 상관있고 X1도 상관있고 그리고 X1에 상관이 있는 E1과도 상관있고 E2와도 상관있죠. X3와 나머지 4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X2를 알게 되면은 지금 화살표 변화를 보면은 X2를 알게 되면은 그 이전에 있는 X1, E1, E2와 X3는 서로 상호 동립적으로 되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루코프의 property에 대한 속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X4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입니다. 그래 마루코프 히든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통해서만 서로 인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3는 X2에 의해서 X1, E1, E2와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X2를 모른다면은 서로 간의 확률적으로 서로 간의 값들이 상호 관련되게 되지만은 X2를 알게 된다면은 X2가 지워진다면은 나머지 것들과는 서로 간의 관계가 없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이렇게 우리가 논리직 구조를 시험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복잡한 식들이 단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스트의 위치를 파악하는 메커니즘이 우리가 고스트 위치를 다 평가하고 수치를 개선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는 거죠.